제 3차 일천번째 새벽기도회가 매일 새벽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미래를 위한 저축이다라는 주제로 2024년 1월 13일까지 계속되는 일천번째 새벽기도회에 성도 여러분들도 본당에 함께 참석하셔서 회복과 치유를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통독이 6월 5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비전센터 205B에서 열리는 이번 성경통독에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등록하셔서 말씀에 은혜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프레즈노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일정은 7월 10일 주일부터 13일 수요일까지입니다. 팀 멤버 모임 일정은 6월 4일 토요일부터 6주간 오후 5시부터 있습니다. 선착순 마감이오니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뮤지컬 킹 데이빗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뮤지컬 킹 데이빗을 통해 전도와 영원 구원을 합시다. 은혜안인교회 창립 40주년 특별공연 순수창작 뮤지컬 킹 데이빗 6월 17일 금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 3일간 은혜교회 본당에서 공연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세계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을 통해 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마만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사진동을 했지만은 다음 사진동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교회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40년을 오직 축복으로 더욱더 발전해서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그대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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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감사합니다. 스포i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